그래서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죠. 식품위생교육을 받는데 교재를 보시면 67페이지죠. 67페이지 가서 보면 식품위생교육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.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있죠. 여러분들이죠. 여러분들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 이건 또 시험 칠 때 이미 다 하고 또 식품 그 이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저 위생사죠. 위생사는 이 위생의 이미 몸소 체화되는데 그걸 별도로 다시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업주라든지 아니면 위생사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자격이 없는 업주라든지 아니면 일반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교육으로 받아야 되거든. 그럼 이거는 뜻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인 거죠. 그냥 두 문자 뽑았고 조영희. 조영희는 뭐야 시험 면제한다. 이렇게 조영희 시험 면제. 뭐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아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. 그럼 이게 또 마침 보니까 세 가지니까 사지선다로 구성할 때 막 이렇게 딱 줘. 사지선다 할 때 이거에다가 나머지 하나 뭐 업주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집어놔가지고 딱 감정을 파기 좋겠죠.